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식시장에 미칠 거대한 떡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웬만한 경제 유튜버들도 하기 힘들 겁니다. 거의 뭐 저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 얘기죠, 정치.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뭡니까? 정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들 대형 유튜버들, 렉카 유튜버들 그렇게 막 뉴스가 나오면 퍼 나르기 바쁘더니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육과장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방송을 하는지 함께 가봅시다. 책! 자, 오늘입니다. 오늘 1월 15일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금융개혁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강정책이다. 정강정책. 당이나 어떤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오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어떤 주식들을 조금 많이 좀 상승시킬 수 있고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바라던 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거대 떡밥, 미끼를 물 것인가? 자, 떡밥 내용이 뭐냐? 자, 그래서 22대 임기내죠. 다음 총 선택했죠.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 지금 두 배입니다. 코스닥 2천을 만들겠다. 음, 무조건 된다. 자, 어떻게 만들거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다. 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오, 예를 들어 알고 있었네? 소액 주주를 홀대하는 기업의 잘못된 거버넌스 문제이다. 정확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짚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소액 투자자가 500만 정도다. 이런 식으로 추산을 했었건데, 지금 얼마라고 추산합니까? 보통 한 천만에서 한 천백만에서 한 천백만에서 한 천백만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소액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요청, 요구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명당 한 명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죠, 신당. 개혁신당은 신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뭔가 대다수들이 바라지만 그동안 안 됐던 것들, 아니면 외면했던 것들을 좀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이 주식 투자. 금융개혁과 관련된 떡밥입니다. 그래서 신당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강정책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빠르게 훑어보고 일단은 제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주요 개선안. 첫 번째,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모든 주주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겠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어떤 충실 의무가 있었어요? 회사에 대한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은 어때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모든 주주, 모든 주주면 소액 주주도 포함되겠죠. 대주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대주주를 위하는 게 회사를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사들은 대주주 편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든 주주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 모의수 의무화. 소위 말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전에 YTN 유진기업인가 그쪽으로 인수될 때 이 경영권, 경영자가 갖고 있는 주식만 3배 비싸게 샀어요. 시가 대비. 그리고 일반 주주들은 안 사고.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 우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의 가능하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요. 강제하는 법이. 그렇죠? 기업들 보고 자꾸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알면서도 왜 법을 안 만들어요? 아무튼 이런 거 없앤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진짜로. 세 번째,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금지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매출 1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이 이 안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키우고 있던 데가 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어서는 순간 물적 분할이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장으로 인해서 물적 분할을 해야만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 지배주주, 이쪽에서 갖고 있는 지배주주, 이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이죠, 투표권. 이걸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 그럼 뭐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이 물적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얘들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투표권을 비인정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 분할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LG도 상장 안 하긴 개뿔 안에 확신. 그냥 바로 상장해놓고. 아무튼 10년 동안 상장을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 동안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네 번째, 자사주 소각을 의무하겠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긴 해요. 그런데 98%는 뭐예요? 소각하지 않고 평형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기업들 간의 지분 교환 해서 너랑 나나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아이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이지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겠다. 무조건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해라. 이게 왜 좋냐면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배당금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제도를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주총회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인원들만, 이사들만, 아니면 핵심 인원들만 모여서 지를 길이 땅땅땅하고 넘어가는 걸 막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구장창 주장하던 겁니다. 일곱 번째,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를 투입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될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 뭐냐면 상대방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뭘 어떤 제출하고 소송 내용들을 하면 이 내용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든, 증거를 제시하든, 대비를 하든 소송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어요.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갔을 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여덟 번째, 거버넌스 개선기구 국회 내 설치. 경영자의 잘못으로 소액주주 손실 발생 시 법률 자문, 양 당사자 간 중재, 집단 소송의 법률 대리까지 진행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증권선물 투자자 보호센터를 국회 내 설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상속세율 인화. 왜 이걸 이제 가끔 세금 인화한다고 하면 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관점에서 이 상속세율 인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배주주의 주가도력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배당을 할 이유도 없고 상속을 하려면 주가가 계속 낮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배당으로 받아봐야 세금 다 떼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없고. 그죠? 괜히 금융소득 종합가스로 다 뱉어내고. 그죠? 주가가 올라봐야 나중에 상속세만 올라가니까 기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주주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주주는 어때요? 나이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예 구조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것들이에요. 10년 넘게 계속 요구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하겠답니다. 그것도 누가? 신당이. 거대 야당. 지금 여당. 그죠? 합니까? 안 해요. 신당이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신당 얘네들은 그러면 이걸 왜 한다고 할 거야? 똑똑해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놈들은 다 멍청한 놈들이고. 바보들이라서 그동안 몰랐고. 얘들은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걸 해줘봐야 자기들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실이 돼요. 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제 뇌피셜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정당이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할까요? 개인들이 지원을 할까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정치 자금을 지원해도 합법적이든 뭐든 누가 많이 지원할까요? 기업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누가 좋은 거예요? 개인이 좋은 거죠?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정치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왜? 해주면 안 되니까. 내 이익에 반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해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당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한 거예요. 표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주식 투자자가 두 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를 받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떤 자기들이 집권을 하려면. 그렇죠? 자기들이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되려면 이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고 많이 머무르고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미국처럼. 그러면 제가 굳이 미국으로 가라고 떠들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나라도 장기 우상형 구조를 가질 거예요. 물론 미국처럼은 안 갈 겁니다. 왜냐? 미국 애들은 거의 절대 무기가 있잖아요. 기축통화. 운전기 돌리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못 가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지금 워낙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진짜로 5천? 어렵지 않아요. 5천이 뭐야? 만두가요 만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키면 안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맞잖아요. 공약이라는 건 안 지켜도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딱 모아서 갖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신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번에 창당했을 때 자기네들이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야지만 나중에 국회에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을 또 볼모로 잡은 거예요. 야 우리 뽑아줘. 우리 뽑아주면 이거 해줄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뽑아줬어. 어 이거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우리 안 뽑아줬네. 어쩔 수 없네. 안 뽑아주기도 뭐하고 뽑아주기도 뭐한 거예요. 아 머리 잘 썼어. 아 역시 정치인들 이놈들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 밀어줄 수밖에. 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밀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또. 근데 실컷 우리가 또 밀어줬어. 근데 안에 이거 참 머리 아픈. 아 패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다. 왜? 지금 여당? 야당? 아무도 관심 없어요. 말로만 떠들어요. 말로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아니요.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런 흐름들이 진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왜 그런 기업들 있죠? 자기들 자본금이 많은데 주가가 막 10년, 20년씩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식들 날라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배씩 날라갑니다.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본론 보통 날라가냐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주주가 있을 거예요. 집에 주주. 경영권이라고 했죠? 경영자들. 경영자들. 이쪽이 한 2, 30% 정도밖에 없고 자사주를 쌓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자사주. 그렇죠? 이거를 막 20에서 막 50%까지 쌓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진짜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 진짜로 될 것 같다고 하면 이런 거를 찾는데 여러분들 혈안이 되셔야 됩니다. 혈안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멀리 걸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 주씩 아니면 두 주씩 사놓는 걸 추천해요. 따로 비계좌에다가. 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문제 뭐 이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이익이 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할까? 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요 떡밥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다른 유튜버들이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못 할 거기 때문에. 왜? 걔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 채널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돈벌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잘. 왜? 잘못하면 채널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유가장은 채널이 날아가도 바로 다시 파면 된다. 상관없다. 정치 공격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채널 다시 파면 돼.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급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고요. 앞으로 누가 되든 내가 어떤 투자자로서 어떤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것보다는 내가 속한 지역구든 군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바뀔 것 같지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겨요. 아주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듯 이런 금융투자 환경이 개선돼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배당도 따박따박 팠고 내 주가도 계속 미국처럼 우상향하고 행복한 투자생활이 돼서 노후까지도 준비되는 그런 생활을 한국도 좀 누려보자. 맨날 미국놈들만 필리핀 가서 취향 즐기면서 노후 보내지 말고 한국도 좀 그렇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